2017 미국 월드스쿨 퍼포먼스 치어 챔피언십 힙합 1위 이나라 양의 무대입니다. 미국 월드스쿨 퍼포먼스 치어 챔피언십 힙합 2위 이나라 양의 무대입니다. 뚫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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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날아 아, 대단합니다. 지금 12살 맞죠? 네. 그러면 초등학생? 초등학교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럼 본인 소개를 초등학생처럼 한번 해볼까요? 아, 씩씩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요. 초등학생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용안초등학교 5학년 이나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멘트 자체가 경력이 보통 초등학생들은 천안용안초등학교 5학년 잔바니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 무대에 올라 본 소지가 아니에요. 진짜로 경험이 풍부합니다.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 MC 같아요. 맞아, 맞아. 뽀미 언니 같은 느낌, 켈리 언니 느낌. 아니, 뭐 저 박중현 씨는 누가 봐도 5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원래 이 프로그램이 항상 그래요. 아, 지금 나이가 12살인데. 12살인데 대충 한 7, 8년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함께 이렇게 지금 같이 공연했던 그 언니, 형, 오빠 그분들이랑 같이 나가서 네. 1등 하신 거죠? 점핑 엔젤스 이름으로 미국 대회에 언니들과 함께 한 팀으로 나가서 총 3관왕을 하고 왔습니다. 아, 3관왕. 아, 쉽지 않은데. 치열 리더는 미국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이 가서 1등 할 수가, 야, 신기하게 되게 잘해지나 봐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보고 난 이후로 너무 진짜 놀래고 막 경연을 하고